2020년도 9월 17일 아침 9시 반입니다 지금 하방압력이 조금 강한데요 지금 현재 2416에서 기술적반동구간이 지금 오려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하방압력이 더 있습니다 오늘 최저가가 2415포인트 인데요 2412까지는 추가 하락이 더 오실수 있구요 아 오실수란다 올수 있구요 2412가 깨지면 2400포인트 까지 하방 입니다 지금은 대수로 대응 들어가는건 불안해요 하방압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구간에서 무조건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다시 하방압력이 누적적으로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수로 대응 들어가는건 불안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